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4시 1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 60대 한 분이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60대 한 분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시청해 보니까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아보니까 캐나다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좋은 점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가장 내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예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우리나라가 유교를 상상했습니다 유교는 이제 그 유교에서 파생된 이념이 뭐죠? 뭐 삼강오륜이니 뭐 이런 도덕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을 강조한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유교가 강조하는 건 예거든요 예의를 차려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를 상상화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말까지 칭송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칭송까지 듣던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런 한국이 이제는 동방의 예의지국이 아니라 망란히 대한민국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이 참 굉장히 안 좋게 변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시는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인 범죄율은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오히려 낮답니다 전체적인 범죄율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캐나다보다 낮은데 약간 낮아요 약간 낮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와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와 우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화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애인이 사귀던 애인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사귀지 말고 헤어지자 이렇게 그 이별을 통보해도 칼을 가지고 와서 애인을 좋아했던 애인을 푹 찔러버리고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 말이죠 대구에서 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 손주를 키웠는데 그 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손주를 키웠는데 그 키워준 은혜의 보답은 못할 망정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엌에서 식화를 갖다가 할머니를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찔러서 죽인 것이죠 뭐 한 번 찔른 것도 아니고 뭐 수차례 아주 여러 군데를 찔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였고 그러니까 뭐 손주가 할머니가 손주를 키웠는데 그 키워준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해서 식화를 갖다가 찔러버리고 뭐 등등 그것뿐인가요 또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가 이제 강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딸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가 이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종말이 가까웠는지 하여튼 그렇게 금수와 같은 행위죠 그러니까 짐승구와 같은 행위인 것이죠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가 섹스를 한다니 아버지와 딸이 섹스를 한다니 이게 말에는 되는 겁니까 천륜을 어기는 짓이죠 그렇게 예전으로 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국 국민은 막갚아 점잖게 말해서 막갚아고 솔직히 말한다면 망나니죠 망나니가 되어가는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이 캐나다에는 그렇게 망나니적인 사람이 드물다래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룩한 국가잖아요 캐나다도 그렇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이제 전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형성한 게 캐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룩해 사려니까 잔혹한 범죄가 더할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캐나다 사람들은 심성이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와 화가 많아가지고 한국에 오면 자기가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젊은 애들 얼굴도 쳐다보게 겁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범죄가 많잖아요 젊은 애들 나이 든 사람이 그 젊은 애들 고등학생이나 젊은 애들 이렇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젊은 애들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왜 얼굴 쳐다봤냐고 60대 70대 노인을 그냥 때려버리고 왜 넌 내 얼굴 쳐다봤냐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도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 얼굴을 봐도 젊은 애들 이렇게 얼굴을 봐도 왜 얼굴을 봐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때려버리고 아께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길러준 할머니를 칼로 잔혹하게 수십 군데를 찔러버리고 또는 자기와 낳은 딸을 자기가 섹스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 술자석에 가서도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해도 그 말에 평소에 스트레스와 화가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해도 거기에 확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칼로 찌른다는 겁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말도 우스갯소리로 걷는 말도 거기에 확 폭발해가지고 평소에 스트레스와 우라가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에 폭발해가지고 상대방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스트레스와 우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순한 심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의 바로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양반 말이 절대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스트레스 가슴에 스트레스와 화를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나라가 아무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생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화와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캐나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영토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화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높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화가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가 보죠 그래서 그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 양반은 캐나다에서는 젊은 아이들이고 뭐고 이렇게 얼굴이 똑바로 쳐다보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젊은 아이들 얼굴이 똑바로 쳐다보고 겁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쳐다보면 너 왜 기분 나쁘게 얼굴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칼로 푹 찔러버리고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인구 절벽에 오네 국가가 소멸하네 징병 군대 갈 남자들이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조금 더 주제와는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조금 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구가 준다는데 신도시에는 왜 신도시가 자꾸 이 수도권에는 왜 신도시가 자꾸 생깁니까 자꾸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에 전라남도나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시골에 경상도 이런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도시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은 텅텅 비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수도권은 계속 신도시가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준다는데 수도권은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인구가 준다는데 아파트는 수만 가구 수십만 가구를 계속 정부에서 건설해가지고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인구는 준다고 하지만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나는 언젠가도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라고 약태 어림잡아서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에서 3천만으로 줄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화가 한국인의 가슴에 뭉쳐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여보 인구가 줄면 군대 갈 청년들이 적어지는데 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이에요? 참 웃기는 양반이야 뭐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병력 자원이 부족합니까? 지금은요 지금 현역 최격 조건이 164 이상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키가 164인지 그렇고 164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키는 안 된다 현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체중이 54kg 이상이니까 그래요 그 체중이 그 밑에 달하는 사람은 못 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면 체격이 좀 나빠도 현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체격이 좀 나쁜 사람은 무조건 뺀다 이거죠 현역에서 체중 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야 고절 이상이 돼야 현역으로 간다 이런 학력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국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한국인이 체격이 이렇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동양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동양인들은 아직도 165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이 170 남자 표준이 170 사안이 어쩌냐 하죠 그래도 길거리 나가봐요 170도 안 되는 남자들이 수없이 많이 다닙니다 그게 한국인 체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다 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왜 임동원 국정원장 했던 양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키가 그랬습니다 임동원 국정원장 그 양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도 다 군대에 왔더라는 겁니다 훈련소에 가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는 육군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징병가서 육군훈련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작은데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들도 다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 성기만 찼으면 남자라고 태어나기만 했으면 다 군대에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군대에 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못 가는 사람들은 외소증이라고 해서 지금은 속칭 난쟁이라고 일컬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떤 몸에 폐병이라든가 중증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빠지지 페니스가 달린 남자라고 하면 다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다가게 그렇게 해보세요 커트라인을 왜 둡니까 그런 병력 자원이 왜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절대 않아요 그러나 육군이라든가 공군이라든가 특수 업무를 하는 특수병과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특수병과 있는 군인들 그런 군인들에 한해서 165 이상 이래야 되고 이런 커트라인을 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 일반 보병이나 일반 병사는 페니스만 달리면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병력 자원이 부족해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이 틀렸다고 생각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TV에서 TV에 드라마 보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배우들 배우들이 보통 요즘에 예전 배우들도 예전 배우들은 작았었는데 요즘 그 배우들은요 거의 뭐 180대는 다 되잖아요 178, 178 이상 전부 180 차승원이가 키가 얼마입니까? 180라잖아요 예전에 188이라고 하면 농구 선수로 나갈 그런 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188 정도도 많아요 요즘에 이광수라는 코미디안인지 탤런트인지 있잖아요 이광수가 키가 얼마입니까? 190이라고 한다잖아요 보통 180입니다 보통 180입니다 요즘은 키가 보통 180이에요 그렇게 보통 180짜리들만 뽑아가지고 TV 나오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다 180 정도 돼야 어디가 행세를 하고 남한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 거리나 명동 거리나 명동 거리나 나가보셔 170 안 되는 남자들도 많이 다녀요 한국 남자가 170 안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 한국 남자 표준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163 163 정도가 한국 남자의 표준키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만 그랬느냐 물론 그때보다는 많이 커진 것만은 사실인데 전 국민이 커진 건 아니다 그거죠 아직도 한국 사람은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동양인은 여러분들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보셔 길거리에 다니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180이 얼마나 되나 이 맨날 TV 화면에서만 180 되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만 보니까 이 눈이 높아져서 그런데 사실 나가보셔 170 안 되는 남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빼느냐 이거 왜 왜 다 빼느냐 뭐 산업기능요원이니 뭐냐 해가지고 보충력이니 왜 빼느냐 이거예요 펜이스만 붙어있으면 다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보병 보병이 산골짜기에 가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게 보병인데 키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보병이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그러면 특수병과 군에서도 특수적인 일을 하는 특수병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코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병이나 일반 병사가 최격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방아쇠만 당기면 간다 이거죠 왜 병력 자원이 부족합니까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빗나가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서 그러게 한국 사람은 이 스트레스와 화가 평소에 많아가지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 확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 상대방을 푹 찔러버리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이 캐나다의 좋은 점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얼굴이도 똑바로 쳐다보기가 겁난데 이 캐나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 국민들은 그렇게 스트레스와 화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이 인구 밀도가 높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이 캐나다는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노인들이 빈곤하게 살잖아요 캐나다는 그렇게 늙어도요 캐나다는 늙어도 그렇게 빈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캐나다 노인들은요 보통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원화로 생각한다면 보통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은 된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빈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캐나다 노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병이 늘려도 병이 늘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기다리는 기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지 돈 없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늙어서도 빈곤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캐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화가 없는 것이다 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동방예의지국에서 망란히 국가로 변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gue 이사 반죽